리플이 현재 몇억개의 규모의 대규모 거래가 포착이 되어서 지금 투자자들과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바로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김종원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리플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록미디어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리플이 카르다노 협업서를 재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와중 총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이 알 수 없는 두개의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이동은 종종 시장의 주요 변화전 조짐으로 해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전략적 목적을 가진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리플과 카르다노가 상호협업이 될 경우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리플은 일주일 전보다 66%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리플에게는 호재가 분명한데 가격이 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SEC와의 불화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이 지금까지 가격을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놈의 SEC와 수장인 갠슬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의 공약대로 갠슬러가 해임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리플의 가격은 정말 쭉 위로 올라가 버렸죠. 게다가 뉴욕 증시와 가상화폐의 업계에 따르면 리플 현물 ETF가 곧 뉴욕 증시에 상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리플 시세가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도 가상화폐 매체인 크립토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의 만나면서 리플의 ETF 상장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보도 이후에 리플 시세가 폭발을 했었습니다. 갠슬러는 11월 28일인 추수감사절 연휴에 자발적으로 사임을 할 예정이고 이후 SEC의 의장 후보는 여러 인물이 고려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요소가 리플의 가격을 당장은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EC의 수장이 사임되는 거 물론 좋은 호재죠. 근데 SEC가 해체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SEC의 의장이 갠슬러 같은 놈이면 리플은 또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의 리플이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홀딩된 이유는 새로운 SEC의 의장이 임명이 되고 그 인물의 방향성을 보고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할 거니까 난 지금 들고 있을 거야. 아직 매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요소는 덤이고요. 지금의 리플의 가격은 안정화가 되어 있지만 SEC가 개편되고 리플의 사업성이 확장될수록 리플의 가격은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리플의 ETF가 승인이 된다면 리플의 가격은 단기적으로 수십, 수백 퍼센트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강하고 상승보다는 특정한 종목에만 상승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수익을 못 보는 걸까요? 이제는 젊은 코인 투자자층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 전체를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시장을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수익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굳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제 채널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 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00% 정말 쉽게 돈 버는 매매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코인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경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제가 실제로 지표도 오랜 시간 사용을 해봤고 자동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봤는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AI 지표와 자동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단위마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고요. 수익률은 약 2배 정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하락장에서도 더 저가에서 매수가 되고 하락장이나 상승장 무관하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만약 제가 스스로 매매를 했었다면 감정에 휩싸여서 수익 볼 것도 더 못 보고 손실 안 볼 것도 더 손해를 봤었을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 지표와 자동매매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매는 항상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이 자동매매를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를 또 한 번에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이나 전업 투자자분들도 이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가 밥 먹고 술 한잔하거나 잠든 시간에도 상승장, 하락장 무관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 자산을 더 늘리는 지름길이 되는 거겠죠. 이거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동매매를 만들게 되면 수익 나오는 것들을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 알림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나만 몰랐던 이 공짜로 수익 보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수식어를 설정해서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추격 매수만 하다가 큰 수익도 못 보고 손실만 커지는 그런 투자를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정말 꾸준하게 10% 또는 20% 이상까지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드리니까 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가입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요. 추천인 코드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코인을 좋아하는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채널을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해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365일 24시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세팅값만 설정을 잘 해놓는다면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투자 금액으로도 매일 30만원에서 50만원씩 많게는 100만원이 넘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니까 크게 쌓이면서 점차 투자 금액은 조금씩 더 늘어가더라고요. 매일매일 30만원씩 수익이 들어온다면 한 달이면 대략 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365일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드를 그렇게 크게 늘리지 않고 수익 금액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원금으로만 하고 수익 금액은 뺀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 영상에 조율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 예시로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수익이 나오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저도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네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나요? 아니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질문을 보내주시는 건 제가 일일이 답장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수익 잘 나오고요. 만들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동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과 코인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영시간인데 주식 시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특정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 코인 시장의 경우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자동 프로그램도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하겠죠. 자 다음으로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API의 경우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래소 API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API를 간단하게나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가 핸드폰이랑 데이터가 연동될 수도 있게 하는 건데 증권사는 핸드폰 중에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코인은 어떤 핸드폰이라도 다 컴퓨터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자동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용할 거래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API를 사용해서 거래를 24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API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론 여기서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설정 방법과 세팅 방법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 이 번호로 무료 또는 사용하시는 거래소명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맞춰서 보내드릴 거고요. 저도 업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자동매매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먼저 업비트에서 API 키를 발급받고 이것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구현해가지고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업비트에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픈 API 관리에 들어가준 다음 키를 발급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글에서 파이썬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이썬을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업비트 마켓 코드 조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코딩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번호로 무료라고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자기 자신만의 투자 목표 투자 전략을 세워서 세팅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팅 방법으로는 먼저 매수 조건부터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매수 조건으로는 상승 후 조정 구간일 때 매수 거래량과 수급이 일정 물량을 돌파했다면 매수 고가에서 하락하게 되었을 때 저가자리 진입이 되었다면 매수 매수 세팅은 이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매도 세팅은 고가도 저가도 하락이라면 매도 연속 음봉이라면 매도 수익률이 0보다 작다면 매도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파이썬 다운받으셨죠? 들어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세팅 방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는데 250만원을 투자를 했다면 1년간 3,900만원 약 1,500%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었고 2년 동안에는 3,400% 3년은 7,550% 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 계산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50만원을 투자했었을 때 최종 금액은 1억 9천만원이 되는 건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그리고 여러 호재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걸 봤었을 때 불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각각 자기 자신만의 수식어를 만들어서 자동 매매를 세팅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에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입니다.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방법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예요.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세팅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세팅 파일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세팅 파일이 전달이 안 돼요. 세팅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010-8320-2240 이 번호로 저희 구독자 분들인 걸 알아볼 수 있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